안녕하십니까 도기완의 경매양의 도기완 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한글날이죠 예 제가 지금 오전에 이제 그 광주 전남 지부장 그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오전에 이제 나와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전 이렇게 지금 녹음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어 성공 비법에 이제 오늘은 요 약수빌라에서 어 저번 시간에는 약수빌라의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제가 포착을 하고 어 대부분 이렇게 인터넷에서 문서를 보면서 거의 모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나리오를 딱 보고 거기에서 논점을 바로 캐치를 해내서 거기에서 혐의점이 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어 그런 어떤게 굉장히 감각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 저한테는 굉장히 그 상식적인 일이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 상식적 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그 셜록 홈즈 시리즈를 보면 그 추리를 그 홈즈가 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추리를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리의 근거를 자세히 읽어보거나 들어보거나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바로 논리적인 마인드 즉 어 법으로 보면 리걸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 그런 마인드는요 연습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좀 안돼도 이런 어떤 사례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 두 개씩 읽어 나가면서 추리를 하다 보면 어 이런 그 논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 특히나 이런 사고방식은 경매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 실무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서 이 부동산의 내역이죠 어떤 누구 누구에게 바뀌었고 어떻게 돈을 빌렸고 언제 이 사람이 힘들었고 어떤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 다음에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구나 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어떤 시세조사를 하면서 어 이 그 부동산의 역사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탐구하고 질문하는 법을 깨닫게 되면 경매 실무에 능통하게 됩니다 경매 실무라는 것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사무장들이 하는 것처럼 서류를 갖다 들이밀고 법원에 들락날락하는 것을 실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죠 아무나 죄송합니다 목이 간지러워가지고 갑자기 차를 한잔 마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할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요걸로 제가 지금 요거를 한번 이제 강의를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수빌라의 매매와 전세시세를 조사한 후 이제 남은 것은 현장에 가서 김병욱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김병욱은 선순위 세입자였죠 선순위 전입자죠 세입자는 아직 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추리닝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급한 마음에 갔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른 거죠 왜 초인종을 그렇게 쉽게 누를 수 있었을까요? 선순위 전입자인 김병욱씨는 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왜 김병욱은 선순위 세입자니까 낙찰자가 될지도 모르는 저에게 굳이 싫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나 그 전세 4천 삽니다 4천만 원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 알겠습니다 하고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병욱씨는 만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저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제가 마음에 걸림이 없을 것이고 가가지고 편하게 초인종을 눌렀던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을 갖고 간 거죠 어 그랬는데 이제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딱 저를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벌써 눈빛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예 그래서 흔들리는 눈빛과 태도가 김병욱은 여기에 안 산다고 말을 해줬다 이렇게 정말로 제가 이 글을 다시 보니까 그 당시에 느낌이 살아납니다 기억이 이렇게 예 김병욱씨 좀 만나러 왔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니 눈빛이 안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런 거가 추측으로 있다고 한들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느낌만으로 입찰을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들이죠 우리가 유치권 같은 경우도 아 이거 진짜 가짜 분명한데 라는 느낌만 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명도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분명한 근거를 갖고 해도 명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어떤 감각만으로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더 추궁을 해봤어요 김병욱씨를 내가 만나러 왔다 이렇게 그러면 아주머니가 주인이시니까 김병욱씨한테 얼마로 계약을 했느냐 그 사람은 어느 방에 사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죠 질문을 할 때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다그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연타로 질문을 날리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얼버무리게 되죠 그래서 얼버무리는 정황을 분명히 제가 이제 체크를 한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의를 잃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점잖게 계속 물어보는데 바로 그 신발 제가 서 있는 곳에 신발장 바로 앞에 있는 문 앞방이에요 바로 그 방에서 어떤 어떤 그 청년이죠 청년이 이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문을 갖다 휙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침대에서 이제 자다가 일어났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젊은 친구인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벌써 클리어되죠 김정임씨가 방 한 칸 쓰고 안방은 주인이 있고 앞에는 아들이 쓰고 있으니 김병욱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지를 못한 거죠 공간상 방이 작아서 방이 없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대충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 친구가 엄마에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엄마는 오는 사람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가서라도 직권말소를 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직권말소라는 표현보다는 자기가 없다는 것을 처리하겠다 뭐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서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바로 명함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나에게 낙찰의 도움을 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만 이만큼밖에 명도 비용을 주지 않으나 너에게만은 내가 남보다 따블로 주겠다 우리가 택시를 타도 따블 따따블 그럼 차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돈을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친구가 마음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또 이 집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친구 전화번호도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그 회사로 불러서 이렇게 제가 김정임씨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직권말소에 대한 신청도 어떤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 그 오르기로 한 날 한신가 됐는데 애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아유 또 이거 귀찮은 일이 생겼네 또 가야 되나? 저는 좀 귀찮은 걸 되게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고 전화를 여러 번 돌렸더니 이 친구가 회사 근처에 왔는데 이게 또 경매 사무실이다 그러면 또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타일러서 이러이러 하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네가 믿음이 안 가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서를 써주마 각서를 하나 써주마 그래서 내가 낙차를 받게 될 경우에 너에게 약속한 금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용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부동산에 깔려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써주니 그 친구가 좀 안심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하나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뭘까요 그 고민은 만약에 이 집을 경매로 내가 사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주인이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다른 누군가가 저보다 만원만 더 써도 그 집은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밀을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경매로 사냐 차라리 매매로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매매로 사는 게 어떨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등기부상에 있는 은행 가압류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채권 협상을 시도했었어요 그건 뭐냐 은행 직원한테는 이 금액이 선순위 김병욱 때문에 지금 30%선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정가 대비 30%니까 시세 대비해서는 거의 20 몇 퍼센트까지 떨어진 겁니다 1억짜리가 2천 됐다고 보세요 엄청 떨어진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떨어지겠으니 만약에 이번에도 높은 금액으로 누가 낙찰을 받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에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당신 애들의 얼마까지만 조절을 해준다면 제가 대신 납부를 하겠다 나는 이 사람들의 먼 친척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랬는데 은행 직원은 원래 그 윗사람한테 모험을 가지고 이런 저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유 내가 일이 생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압유채권자는 누구냐 했더니 김 그 지금 뭐죠 그 아들에게 어머니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줘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사채업자예요 가압유채권자가 사채업자인데 그 사람이 등기상에 이제 600만원이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나도 이만저만 사람인데 한 300만원까지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들도 안 하겠다 나는 돈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으니 경매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은 비틀어졌죠 자 비틀어졌어요 그러나 은행하고 가압유채권자를 다 합쳐도 3천만원 초반이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반대로 이 집주인 이 집주인 김정임씨에게 아 김정임씨가 아니죠 집주인에게 내가 이사비용 400을 줄 테니 나한테 그냥 팔아라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안전하죠 우선은 은행하고 가압유채권자 돈 합치고 이사비용 400을 합쳐도 3천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굳이 그 시세가 한 8천 정도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손해볼 일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러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김정임씨가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잘 안 받아요 근데 이 김정임씨가 전화를 원체 잘 안 받아요 불성실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 집주인의 어떤 그 뭐죠 상속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인 아들하고 그 와이프 명의로 재산이 이전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경매가 진행이 되다 보니 만약에 이들에게 이 집을 사게 된다면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먼저 상속 등기를 거친 후 저에게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소유자는 사망에서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등기상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명의가 제 명의로 넘어오는 그동안에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처벌인다면 저는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또 집주인 아줌마에게 돈을 줬는데 이 계약금만 걸더라도 순조롭게 협조를 안 해버리면 또 저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이걸 가지고 씨름을 좀 했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깨끗하게 낙찰을 하자 그래서 3,11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 입찰을 했고요 한 명은 낙찰 최저 금액에서 한 2,300만 원 정도만 더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등으로 썼던 그 소심한 사람이 그냥 8,000짜리인데 지금 2,000 돼 있으니 나 4,000 써버려야지 하고 썼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떨어졌겠죠 그리고 이 집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이득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저도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호주머니에 들고 있는 돈이 최대한 쓰는 금액이 3,110이었어요 저의 낙찰가 결정법은 최선을 다하자죠 그래서 결국은 3,110에 잡았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판매 금액을 말씀드리면 그게 1억 6,000인가 1억 4,000대에 팔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조사를 백날 잘해도 결국은 낙찰 금액에서 밀려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질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적게 쓰고 많이 먹어보려는 그런 심보로는 제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고 저런 진짜 조금만 써서 먹어보려는 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대충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을 되게 좀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제가 그거는 이쪽 직업에 있기 때문에 생긴 직업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 이 물건은 이 물건은 약 한 달 전부터 조사를 하고 관련 서류를 손에서 떼지 않고 들고 다녔던 물건이다 제가 이제 애지중지했던 물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압류권자를 설득도 해보고 집주인 아들에게 이사비용을 주는 대가로 각서도 쓰게 하고 채권은행에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취소를 해달라고 접촉을 하는 등 정말로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시도들을 많이 했었던 사례죠 여러분들도 이런 시도 즉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워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